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니가 나랑 헤리티지에서 만난 게 몇 번지 죽은 자의 증언 문화 부정한 게 산자의 증언이다 내가 증언이다 니가 마야 말한다 근데 여긴 손님이 왔는데 쓴 커피 한잔 안 준다 나 갈게 커피 마시라고 그걸 누가 믿어 내가 이따는 거야 그래 나 마피아야 우리가 동물을 안 죽여 왠지 알아 걔는 혈을 안 눌릴듯 쉽기만 너도 그냥 쉽기만 해 양복된 줄 오해받아